아 미치겠다 뭐?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번 건? 아니 내가 훨씬 더 말랐는데 아냐 아냐 해 해 해 해 그래 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천 년 아이 야 노란색 오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천 년 아이를 발동해서 무의시를 도박했어 노란색 오야 야 마구나 운영은 해야지 진짜 간만에 운영 한 번 할래 운영은 해야 돼 무인씨 87님 운영 한번 해볼래요? 정마구님 투사 동멸적이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모였구만 이 써느라고도 익숙한 공기 우리들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겠지 오늘의 게임 운영 저부터 할게요 예 숫자 3 흐흐 X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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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뭐가? 일이야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두가 디코가 다 나 또 시작이야 이거! 야 내 방에서도 비격되 말소꾼이 빨랐거든 근데 마구니가 빨랐던 거 같애 못해 속이야 그건 다수의 의견이다 아 나 진짜 억울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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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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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egan들이야 그냥! 아오오드뤄석이야 그런 식으로? 됩니다. 우유! 나 눈치채는데? 근데 이거 말곤 없는데 이거 내도 되나 모르겠네? 어? 어? 반대다. 뭐? 서울에 가! 우왁이다! 그럼 색깔 바꿔 볼까? 한 번 더 해! 아 그럴까? 나 없어. 뭐?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families 운영! 내가 먼저 했지? 초령 통깡님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뭐 개소리에요! 진짜 개소리에요! 아무래도 제가 좀 힘들었죠. 이게 스피드는 모르겠는데 ma passion control 목소리가 너무 커서 운영을 외쳤다니깐요? 機세로 가셨어야죠. 그런가? 똑...똑 아니야?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무희씨 변비야? 이거 80님이 빨랐지 않나? 80님이 빨랐어요. 끝났습니다. 나 색깔 뭐야. 신호등이야 뭐야. 붉은색. 푸른색. 푸른색. 자, 시작!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문화사키를 봤어! 나 문화사키를 봤어! 전부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마구다 마구다! 마구다 천천히 하자! 노란색 낼 거 이거밖에 없다. 뭐라? 반격해야겠다. 겨울의 틈새. 허식. 문화사키. 핑! 독감. 내가 너를 잊을 일은 없을 것이다. 세 개를 가르는 참격. 야, 잠깐만! 열두작이야? 그걸 왜 저쪽에 해? 세 개를, 세 개를 가르는 참격. 지금 열, 이거 낼 수 있나요? 어,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아, 안 할래. ethc회, 헐. 여기는 TankNK가 깨날 예약 그리고 범우와, 책bn. awakMER 브롱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나마 빨간색으로 해줘. Sexual Elλε 에이아아! 운오! 이거는 나랑 같이 했잖아. 자, 판독들어 계세요. 87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X 말고! 아니, 나랑 같이 했잖아! 뭐 개소리야! 에이, 왈도쿤 저스트 퓨어, 이 저스트 크라이! 너 지금 따라 장난쳐! 알았어, 왈도쿤 내가 봐줄게. 아니, 봐주기 아니라... 끝났네요. 어, 끝났네? 이겨놓고 말이... 닥쳐! 니가 지금 말할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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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빨랐어 나 운호 계속 말했어 여러분들 우우거리지 말고 그렇게 붙일까 미리 생각한 것만은 이렇게 뭐야 우행 성공 운호 우리가 빨랐어 처먹어 우우거리는 뭔 소리야 우리방 시청자들은 다 내가 빨랐대 아니 왜 우리 방 시청자들은 다 빨랐대요 알았어 미안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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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잉 그냥 이번에만 먹고 넘어가자 하하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워 우리가 빨랐다 먹어 김보이 입발랐느냐 뭔소리야 예 팔찜님 우리가 빨랐지 않았어요? 저희가 빨랐잖아요 김보이가 심지어 꼴츠도 많이 했잖아 뭔소리야 그런게 어딨어 그렇다고 승부의 세계는 냉정놈이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놈이야 은어 그래 그래 너가 빨랐다 휴지키 무라사키 세계를 가는 장벽 은어 은어 이거 마구님이 빨랐던 것 같아요 뭐? 뭐?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나도 마구님이 빨랐어 나도 마구님이 빨랐어 하긴 했어? 나 진짜 이거 몰카지 야 이거 몰카지 진짜 거짓말하고 죽여버릴 수 있어 너희들 내가 진실하게 말할 거야 나 진짜 너희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저희끼리 따로 장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통화님 저 쿨해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미 쿨하다는 말이 나오기에는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은어 야 이건 진짜 나지 이거 이거 진짜 왈도꾼 빨랐어요 아 진짜 나지 야 이번엔 좀 나 화 풀어주려고 한다 오케이 고마워 어그라도 고마워 아 진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거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고마워 이제 좀 나 화 풀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빌드업 잘 아니라고 속전속결 오케이 이거 돼 오오 반대 은어 너 오 왈도꾼 빨랐어 어 도쿤님이 빨랐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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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오케이 끝났어 야 뭐가 뭐가 오케이 끝났어 뭐가 오케이 야 너 끝났어 알았어 왜 이렇게 그만 아니 왈도꾼 사리를 담아서 운호를 안 넣어 나 진짜 찔렀어 나 진짜 찔렀어 왈도꾼 사리가 담겨 있잖아 왈도꾼 사리가 담겨 있잖아 민심이야 아 미치겠다 운호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번 건 아니 내가 훨씬 더 말랐는데 아냐 아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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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어? 천년아이 야 노란색 오다 아니 뭔소리야 아니 뭔소리야 아니 뭔소리야 천년아이를 발동해서 무의신을 도망했어 노란색 오야 아니 아니 뭐하시는거에요 야 너 개웃긴게 뭔지 알아? 저 말을 들으니까 일단 신경쓰요 오우 어서오세요 천년아이를 발동하겠어요 긴장의 순간 빨간색 아 운호 운호 오 빨랐다 빨랐다 이거 할게 팔찐 근데 나오고나면 좀 눈이 달라진다니까 아 인정할 건 인정하게 돼 어 보여요 세상이 트여 잠깐만 보여 배관 야 야 돌아서기 아씨 가렸는데 아 가렸는데 아씨 가렸는데 빠르게 이 빠른데 이 빠른데 야 핫게임의 기술자 누가 데리고 왔어 아니 스킬을 왜 쓰냐고 음 음 나 재밌구만 그래 그래 한 번 더 뽑아보라고 아니 이것도 눈발자리라고 자 다음 사람 나야? 아니야 내가 정해야지 색깔을 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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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약간 뜨꺼만 천년아이를 발동하겠어 ㅋㅋㅋㅋㅋ 파란색 내장 초록색 투자 파란색 투자 뭐야! 위치게 살았네 ㅋㅋㅋㅋㅋ 야! 대충 우리는 왜 운호할 때마다 이러는 거야! 왜 운호가 나면 쓰까냐고!! 그냥 팩 까놓고 합시라 야! 팩 까놓고 해 자 파란색이죠? 야! 야! 존까! 존까! 무슨 짓말? 그래놓고 무슨 카드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아 재밌었다. 아 너무 질 빠졌어. 아 땀나네. 아 땀나.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땀이 나. 이제 아셨죠? 저희가 운오 안 하는 이유. 왜 자꾸 운오 해달라고 운오 해달라고 해도 저희가 안 하는데 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운오 안 하는 거예요. 운오를 이틀 연속으로 하면 극사할 것 같아. 운오 이래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운오 좋아하셔도 저희 이래서 운오 안 해요. werden 누구 뱉는 사람들과 validated 틀 andra, 또 하els입니다. ,